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핫도그TV의 강자먹방 워 자 오늘은 PC방 먹방을 해볼거예요. PC방? 간만에 핫닥가리 해야죠. 정재열이 게임 존나 못하거든요. 아 뭐래? 진심. 저는 올 라운더예요. 저는 게임이 없어요. 아 올 라운더니까 다 못해요? PC방 다 쏟아가면 제 아이디로나 못할 것 같은데. 아 맞다 얘 아이디가? 자이빵은 몸 없다. 아 진짜. 왜 그래. 아니 아니 그 방든이 아니고 통을 거기서 박는다는 표현을 쓰고 나서. 나 아이디 그거 있는데 늑대의 정답. 아 맞아 맞아 맞아. 자 그래서 제가 PC방을 이제 갈 건데 1명은 10만원 1명은 5천원 그걸로 먹을 수 있는 거 다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. 오늘의 게임은 게임 캐릭터 맞추기. 이분이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표정 어둡죠? 어쩌봐. 정답. 뭐하세요? 신경 하신다면서요. 오버 마인드. 정답. 오버 마인드가 뭐야? 어떻게 알아? 다 알죠? 절대 몰라. 메이플. 고질라. 발룩 발룩. 땡땡땡 발룩. 뉴발룩? 뉴발룩. 크림슨 발룩. 어떻게 알아 내가. 10만원. 게임을 통해서 이기면 다 모실 수 있어요. 나 너 다 뺏기겠는데 내가 봤을 때? 자 PC방 전메뉴 먹방 출발. 오우. 오우 PC방. 저는 얼마에요? 5,000원. 5,000원이요? 네. 개월시는 10만원이요. 아니 근데 이게 10만원씩이라서 다 때려먹어도 10만원이 안될 것 같은데? 10만원이요. 아. 왜요? 아니 아니. 갑자기 무슨 놈이 있어가지고. 갑자기 무슨 놈이 있어가지고. 치킨 마인드 덮밥 하나 받아 봐야지. 아. 아. 치킨 너겟이랑 치즈스틱. 치킨 팝코. 야 난 치킨 마인드 덮밥 하나 하면 4,500은 끝이야. 치킨 마인드 덮밥 하나 하면 4,500은 끝이야. 죄송한데 제가 하나씩 다 담았는데 5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어떡하지. 자 전 주문할게요. 짜파게티랑 맛있다 두개 주문했습니다. 휴먼 3차가 나왔거든요? 헉. 자 첫번째 게임 뭐에요? 내 계정은 휴먼 상태래. 깨워. 자고있으면 새끼야. 자 일단 첫판 몸 한번 슬쩍 풀자. 아 예. 자 이거 이기만 한개 뺏기에요 메뉴. 네네. 오케이. 첫판 연습. 지져버려. 피 몇이야? 아 반피. 대못해요. 아니 근데 옆에 화면이 너무 잘 보여. 아 보지 맙시다. 아 너무 멋이네. 아 감나볼때. 왜 이렇게 잘 박아? 아 진짜 너무 멋이네. 잘 가. 야 뭐야. 잘 가. 왜 이렇게 쐈어? 죽기 직전이야. 어 고마워. 안녕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열받는데 불닭볶음면 한번 먹을까요? 하하하하하하 불닭에 짜장 섞어서 먹겠습니다. 야 너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와 씨. 그래도 괜찮 괜찮아. 으음. 잠깐만 이거 제가 먹을게요. 아니 이거 아니죠. 이거 먹어도 되죠. 이거 먹어도 되죠. 깜빡깜빡깜빡깜빡. 먹지 말아봐요. 아 이거 반죽 쓰지 마세요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일단 피디들한테 물어보자고요. 매우 넣으세요. 반반 섞었으니까 하나 맞아요. 네. 주세요. 왜? 여러분. 계란에 우리 정지열 씨가 다 섞어준. 집에서 먹는 거랑 좋아요? 훨씬 맛있지. 훨씬 맛있지. 야 뭐할래 게임. 너. 야 카트 나랑 똑같은 것 따라 너. 아니 아니 아니. 어? 죄송합니다. 으으으으으으이. 아 이ception. 하하하하핰핰하핰. 1 오 됐다. 야 카드 바꿔라 너. 야 쟤 카드 사기야. 오 바짝 붙어오네. 촉발리고 있는 정재열 선수의 표정을 보시죠. 놀랍지만 저는 아주 익숙한 표정이란. 스페이스에 말이 없어요. 아이 시끄러워요. 맵을 왜 이딴 데려 정했어. 존나 못하네. 라떼. 감사합니다. 일단 살을 벗길게. 야 치워봐요 음식이고 뭐고 나발이고 좀. 아니 일단 드시고. 이게 아니라 게임 플레이. 이제 이러고 한다. 게임이? 아 톤 나오고. 게임할 생각만. 야 얘들아 잘 봐. 재밌잖아요. 야 좀 기다려줄게 빨리 와라. 기다려주는 대신 한 입 좀. 가져가다 음식은 많이. 가져가는 음식밖에 없으니까. 아니요. 잠깐만. 이래 놓고. 내 말 안 한대. 제발. 나 진짜. 나 진짜. 안녕. 복관 sniff. 여러분들. 우와 진짜. 꼭afar fucka 거북이 조금났네요. 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안 맞아? 안녕 아 뭐야 자석 때문에 음 잘가? 음 잘 있어 잘가 음 실드 잘가 음 실드 또 있어 미사님 3번 맞았어 그게 있어야겠다 음 음 음 음 맛있어? 응 어때 맛이? 끝내줘 끝내줘 응 와 질였다 이거 열심히 하는 건데 한창 다니는 게 재밌게 하다가 보여서 야 유형은 나 무서워 야 유형 나 서서 도웅 가 야 어떻게 해줘 야 야 이제 가서 좀 나고 이거 어디서 와? 아 이게 뭐예요? 아 아 아 그치 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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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 뭐냐 뭐 했냐 우리 오늘 게임 게임 게임을 몰아지게 했는데 오늘의 사실 컨텐츠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PC방 전메뉴 먹방이었어요 그랬어요? 네 사실 아 몰랐네 다음에도 재밌고 맛있는 각자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왜 여러분들 보셨죠? 정결 게임 존나 못하는 거 우리 점 어지러워하지마 다이얼 수고 어지러워하지 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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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